안녕하세요 캠핑플러스 조피디입니다 저희 부부와 반려견인 뽀송이는 3년째 캠핑카를 집삼아 살고 있습니다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요 뭐 알아보고 있나요? 타이어를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아 여름 되기 전에 바꿔야 되니까 협력점 찾기 공인나라도 한번 검색해보는 거지 타이어는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아무 데서 그냥 갈면 안 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차차만별 수도 있거든 진짜 고민에 빠진 현지씨 손놀림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루 전에 미리 연락드리고 방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친절해 거기 가고싶어 친절함이 제일 큰 거 같아 나 15만원 더 주더라도 친절하는 게 좋아 눈탱이 씨도 친절하면 갈 거지 그리고 뭐지? CP, 8P 이런 것도 딱 구분해서 얘기해 주잖아 본 거 쓰리 몇 년씩인지 물어보고 오빠 만약에 40만원이야 근데 내가 불친절해 근데 56만원이야 친절해 이제 56만원짜리 가고싶지 친절하면 20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어 더 외치고싶지 왔다 고등학생 그렇게 다시 앞당점이 없었어 내가 왜 그래 복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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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졌어 너무 멋있다 이제 봄이 오나봐 그치? 봄이 왔네요 이런 숲 느낌이 너무 좋아 산이 너무 많아서 봄비가 돼요 봄이 오는 것 같은 이런 얘기가 그냥 드라이브 자체로도 힐링이다 어? 부서졌어 진짜 부서졌네? 어머 부러졌다 아아 대참사 대참사 왔어 이제 못쓴다 이제 못쓴다 이제 보내줘야 된다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진짜 부러졌어 커피포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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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저 밑에는 수건들 안가? 우와 이야 생각도 못했다 어머 여기 물 다 다 엎어졌어 여기까지 날라왔어 최대한 다 닦 고정한다고 했는데도 다행히 요들성 들어서 기분이 안 들었지 요들성 안 듣고 기분 나빴지면 진짜 짜증났다, 그치? 응 요들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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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젖어, 큰일났다 거기 닦아줄게 그래도 다 닦고 옆에 다행히도 주유소 있어가지고 잠시 들어올 수가 있었어 우와, 바둑이 없지 참사 우와, 폭 절었는데? 네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고정은 필수입니다 아니면 위에 꺼내놓으면 안되고 아까 과방턱 한방에 끊었고 아니 사람은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 어떻게 매번 이러지? 바보인가 봐 우리는 내가 바보지 여기 사이로 안 들어갔겠네 외부 롤네이 롤네이 오 오 오 오 아니, 어쩜 이러지? 많이 젖었어? 아이고, 여기 나이 젖었네 가면서 말할거야?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자주 있습니까? 종종 있곤 하죠 그러면은 잘 처리를 하셨어야죠 왜 잘 마감을 안 해놓고 다니십니까? 미안합니다 아 그럼 끝이지 그럼 어떻게 방지해야 합니까? 운전을 살살 가방턱 좀 점프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쏘리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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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거방턱을 점프하고 있습니다 쏘리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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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행기이다 미안 내 잘못이었네 미안 미안 아니 내가 처리를 잘못했지 뭐 여기 다 흘렀다 맨날 고정 이렇게 해 고정을 시켜놓고 다니는 고정해서 안 움직이는 내게 딱 맞게 이렇게 하면은 다 고정이 돼 됐어 난감하네 책상에 왜 물이 좀 나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공중에 한 이만큼 떠서 이렇게 하면서 저기로 물로 쫙 뿌린 것 같아 내 잘못이었네 캠핑카가 아무리 가부를 잘 만들어도 조금씩 부서지고 망가질 수 밖에 없어 왠지 알아? 난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니까 갑자기? 워스트 드라이버였어 가자 말려놓고 이제 또 쏴야지 빨아쓰는? 빨아쓰는 거니까 가는 동안 마를 거야 그럼 밑으로 빠지니까 여기다 왔네 깜짝 놀랐네 갑시다 다시 고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야 찌니TV에요 저희는 공기 좋은 강원도를 나와서 수도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수도권에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부모님 뵙고 일도 좀 차려야 할 게 있고 캠핑카 생활을 하지만 가끔 그래도 수도권에 올라와서 볼 일이 있어요 가령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된다든가 그치 아니면 캠핑카에 필요한 짐들을 하계용으로 바꿔야 돼요 겨울옷들을 넣어놓고 여름옷들을 꺼내오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주소지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저희는 이제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공가에 가기 때문에 공가로 되어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저희가 집에 살았으면 아파트 살았으면 저희 결혼사진도 걸고 뭐 이러고 지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캠핑카에 결혼사진을 걸거나 이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혼사진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결혼사진 진짜 어디있지? 우리 거기 창고에 장롱 안쪽에 있을 거 가서 오랜만에 보자 결혼사진 갑자기 생각났어 결혼하지 오랜만에 보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랜만에 아무튼 본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할 일이 캠핑카를 그동안 4년째에 접어주는데 타이어를 한 번도 교체 안해서 타이어도 보니까 저희 본가에 있는 쪽에 다행히 캠핑카 교체를 해준다고 하시는 데가 있어서 교체도 하고 그러려고 본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냈던 데가 좀 하나니까 또 조카도 좀 보고 부모님이랑 대화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봄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공기는 좀 안 좋다 너무 안 좋아 씨야도 너무 안좋긴 하다 코피는 봄 여행지에서 봬요 장방에 사고 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캠핑카를 구매하고 바퀴 타이어를 갈러 드디어 타이어집에 왔어요 4년 만에 만 3년이 지나고 4년차가 된 이 시점에 바퀴를 처음으로 교체를 합니다 으 녹슨거 봐 이렇게 자키를 이용해서 뜬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뒷바퀴도 지금 8피짜리인데 10피짜리로 좀 하중 높은 걸 선택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드디어 바퀴를 바꾸러 왔죠? 하성이도? 지금 바꾸고 있어? 어 우리 차 작업 중이야 네 안 했습니까? 네 기계는 70km로 왔는데 아 그럼 50km? 70km? 네 그럼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공기압이 우리가 짐을 항상 싣고 다닌 캠핑카니까 우리가 일반 승용차랑 다르게 앞에는 55km 뒤에는 65km를 넣었었는데 이제 광폭타이어로 앞바퀴를 바꾸니까 사장님이 추천해주시는 게 앞에 50km를 넣고 뒤에 70km 정도를 넣는 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네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공기압이 조금조각 승차감은 좋아지는데 우리는 항상 짐을 싣고 다니는 캠핑카니까 아무래도 단단한 게 좋지 단단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추천해주신다고 근데 캠핑카 작업을 많이 해주셔서 어느 정도 수치를 아시는 것 같아 그렇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지 그렇지 휠도 뭐 바꾸면 좋은데 근데 우리 뭐 트럭에 그렇게 투자할 뭐 이게 봉고스리라서 좀 그런 게 있어 이게 차라리 조금 조금 카니였으면 안 그럴 텐데 카니였으면 그래도 그 맛에 그냥 더 하기는 투자할 텐데 약간 느낌이 보고 봉고스리는 봉고스리는 비아바라 아니야? 그니까 그만큼 종류도 많이 없고 투자하기 좀 그래 이 얘기 연주가 있잖아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잖아 사실 봉고스리라서 투자를 안 하게 돼 바퀴 바꾸는 날 그래도 지게를 하중을 펄피가 아니라 CP로 바꾸니까 조금 더 단단한 걸로 하고 앞에 광폭으로 하는 건 추천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승차감 더해진다니까 롤링이 줄어진다 버스 지나가는 호성이 뭔 말인지 알아? 호성 롤링이 뭔지 알아?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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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링이 말이지 우리 정부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생이 있다 우리가 바로 집 뒤에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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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늘더라도 전용 주차장이 되는 게 여러모로 마음 편하지 눈지도 안 보이고 그게 맞는 거 같아 우리 신발 서로 신으면 이제 어디든 또 날아갈 수 있겠구먼 엔진오일은 2000km 더 타고 바꾸면 될 거 같아 그래 합성 효과 좋았잖아 응 이번 동안 합성효로 바꿔? 어 확실히 좋아 동고스린데? 그래도 좋았어 그래 연비도 좀 늘어나서 그때 잠시동안 좋았어 운전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바퀴 바꾸고 느낌이 어때? 승차감이 좀 달라졌어 일단 치고 나가는 게 더 새 거라서 그런지 더 잘 나가고 승차감이 일단 달라졌어 완전 봉구르 느낌이야 지금 봉구르 느낌이야? 봉구르 느낌이야? 봉구르 느낌이야? 봉구르 느낌이야 지금 나 500km 더 운전 사파능이야 50km 구간입니다 어 완전 새 차인데? 이제 또 사랑해 사랑해 내 차 사랑해 바퀴 또 바꾸니까 또 느낌이 다르지? 봉구차 사랑해 그때 합성효를 때도 그러더만 어 좋다 바꾸니까 좋다 그리고 좀 더 높아진 느낌? 응 광폭타이어니까 근데 폭이는 넓어진 거일텐데 폭이는 넓어진 거야? 근데 기분 탓인가? 아니다 약간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접지력이 다르긴 할 거야 아마 아니 힘이 또 달라 응 딱 붙는 접지력이 다르니까 응 빠르게 느껴지 힘을 딱 잘 받았잖아 잘 받아서 확 바로바로 어 반응해? 어 반응이 반응이 바로바로 약 300m 절망에 신호와 속도위반 단속구간입니다 훌륭하고만 시속 50km 바꾸게 잘했네 바꿀 때 됐는데 잘 바꿨지 뭐 어 야 나 이거 운전할 때 피로감이 조금 덜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더 잘하잖아 어 딱 방금 타자마자 느껴졌어 옆에도 좀 부드러워진 거 같아 아 그래? 어 옆에도 타본 사람이 더 잘 느껴 거 아니야 그럼 잘 타봤으니까 알지 약 500m 정도 이렇게 또 주차장 생기니까 좀 편하긴 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주차장 생기니까 좀 편하긴 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바퀴 봐봐 그걸 얼마나 깊었을까 이리 봐 나 카메라 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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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도 꼈어 벌써 어머 손으로 돌도 까죠 까죠 좋다 앞에 광폭이 좀 차이가 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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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폭이 훨씬 넓어진 거구나 응 세 타이어 냄새 네 네 한 동안 더 열심히 주행을 할 수 있겠구만 어 어디든 갈 수 있겠어 세 거 같은데 기분 탓 기분 탓이겠지 타이어는 세 거야 야 이거 다 갈라지고 난리났네 벌써 이렇게 벌써 갈라져 이렇게 FRP가 원래 다 이렇게 잘 갈라지나 박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갈라지면 되는 거야 그래도 차 기분은 바꿨으니까 기분 좋게 이동합시다 그래 응 집에 가는 험난한 여정 힘들죠 아니 무거운 거보다는 거 생각하니 이거 생각하니 이거 생각하니 얘랑 미쳤어 오랜만에 자식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좋은가 봐요 오랜만에 이렇게 건물에 들어오니까 좋으신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적응을 해봐야죠 이거 그거 같아 그 육회 말고 육사십이라 그래야 되나? 육사십이? 세 타이어 어 뭉튀기 효성씨 오랜만에 다 언니 만나니까 어때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두 가지 ㅎㅎ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좋은데 어우 탄탄 어떻게 해 우와 딱 뒤에 올려 얘네 이야 나 아주 그냥 힘들어 내가 한국의 소주 땡겨주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간장씨. 그래 형부, 술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가득 드리려는데, 시간도 더 내네. 좋지, 좋지. 괜찮네? 하나 먹으면 돼. 음. 음.